안녕하십니까 동맹대학교 창의인성연구소 초빈교수 김성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 제목은 만학도 중심으로 발달 단계별 인성 덕목 탐색입니다. 발표 순서는 서론, 연구방법, 연구결과, 논의 및 결론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성과 더불어 인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법인입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처럼 인성교육은 다른 교육과 함께 역류하기부터 중요성을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인성은 잘못된 인성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느끼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형성하는 것입니다. 인성 발달이 역류하기에 시작하여 아동기 및 청소년기, 성인기에도 지속되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인성은 타고난 기질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나 선생님과 주변 이웃과 더불어 좋은 환경의 영향으로 길러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인성은 매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개인과 사회가 함께 인성 함량을 위한 시간과 오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에서 알 수 있듯 만학도에게는 개인의 삶과 사회의 경험을 통해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 8대 핵심 가치 덕목에 예, 효, 소통, 협동, 정직, 책임, 존중, 배려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보다 생애 단계별 인성교육에 따른 인성독목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교육을 통해 만학도 중심으로 발달 단계별 인성독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독목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에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달 단계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성독목은 어떠한가? 두번째, 만학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독목은 어떠한가? 세번째, 발달 단계별로 전체 인성독목의 관계는 어떠한가? 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방법에서 저희 연구 대상은 본 연구에 부산강력시 소재하고 있는 D대학 2022학년도 1학기 재직자 대상인 교양교과목 인성관 미디어 수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산업체에서 재직 중에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학생을 만학도로 명명하였습니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표 1과 같습니다. 성별로 나누었고 학년, 1학년부터 4학년, 또 본 학교의 전공 유형에 따라서 AI융합대학, 공과대학, 보건복지교육대학, 미래융합대학으로 나누어서 총 40명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 도구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2022학년도 1학기 교양교과목 인성미디어 수업 내용에서 다룰 발달 단계별 인성교육과 인성동독목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본 수업 교재 인성교육의 이론과 실제, 부재가 인성과 미디어를 통해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에 따른 발달 단계별 인성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에서의 인성교육의 내용 및 핵심 덕목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수업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습니다. 세번째로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 및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2022학년도 1학기 교양교과목인 인성과 미디어 수업을 통해서 인성교육과 인성동독목의 핵심 내용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수집된 데이터의 자료처리를 위해서 엑셀 2016년과 연결망 분석을 위해서 윈도우용 유니셋 6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발달 단계별 인성동독목 키워드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글 워드크라우드와 넷드로우를 활용하였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발달 단계별 중심이 되는 인성동독목입니다. 인성교육에 있어서 발달 단계별로 만학도가 생각할 때 영유아기 그리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성동독목을 살펴본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영유아기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성동독목과 그에 대한 워드크라우드의 내용입니다. 그림과 같이 지금 표와 그림을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영유아기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인성동독목에서는 질서, 그리고 배려, 나눔, 협력, 존중, 효, 소통, 예, 정직, 공감, 자아정체감, 협동, 책임, 신뢰감, 배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유아기에는 10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움의 시기인 만큼 인성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10대에서 나타난 인성동독목에서 보시면 정직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자아정체감, 협동, 소통, 책임, 존중, 공감, 효, 예, 배려, 질서, 윤리, 순수함, 부모교육, 배움, 도덕성, 끈기, 자기희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변화와 함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만큼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고 통찰력을 갖게 되는 자아정체감에 대해 확립되는 시기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20대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성동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아정체감이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 다음으로는 협동, 배려, 존중, 정직, 공감, 다음으로 신뢰, 소통, 사회성, 관용, 효, 자아정체감, 예절, 열린 마음, 자기이해, 윤리, 봉사, 도전, 도덕성, 나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0대에서 보시면 책임감이 16명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직, 배려, 효, 협동, 신뢰, 소통이 같이 이루어졌고 다음으로 존중, 절제, 공감, 질서, 지혜, 자주, 자아존중감, 자아수용, 인내, 용기, 예절, 열린 마음, 시민의식, 성실, 나눔, 관용, 이해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0대와 30대에서는 직장생활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30대에는 결혼이라는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하고 또 부모님을 생각해야 하는 사회적으로 현실적인 측면이 맞닿는 시기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40대에 가장 두드러진 인성동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감이 15명으로 제일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은 배려, 존중, 소통, 효, 정직, 공감, 열린 마음, 신뢰감, 나눔, 관용, 협동, 지혜, 절제, 자아존중감, 자기조절, 인내, 예절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0대에서는 배려가 8명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소통, 관용, 그 다음 책임감, 열린 마음, 존중, 공감, 효, 협동, 정직, 예, 신뢰감, 지혜, 자아존중감, 성실, 봉사, 나눔, 겸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에서는 사회적인 지위나 가정에서의 부모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중압감을 느끼는 시기인 것을 알 수 있었고 반면에 50대에서는 치열하게 살아온 일상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고 동료나 후배, 가족들에게 배려하고 관용을 베푸는 여유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발달 단계별 영유아기부터 50대까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인성 덕목들 중 빈도 상위 110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각화한 그림이 지금 그림 7과 같이 나타난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성 교육에서 중요한 인성 덕목입니다. 본 수업을 통해서 인성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성 덕목 3순위까지만 나열한 만학도의 생각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림 8에서 보시면 만학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성 덕목에 대한 워드 클라우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표 9와 같이 만학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순위 인성 덕목에 대한 빈도 분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책임이라는 인성 덕목이 21명으로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배려가 20, 그 다음은 존중, 효, 예, 소통, 정지, 공감, 자아존중감, 자아정체감, 협동, 신뢰, 이해, 관용, 질서, 열린 마음, 도전, 정서, 겸손, 수용, 도덕성, 사회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인성 덕목은 만학도가 인성 교육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 더 중요성을 강조된 인성 덕목이 아닐까 그렇게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발달 단계별과 전체 인성 덕목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성 덕목의 인성 교육에서 영유학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의 발달 단계에 비해서 두드러지는 인성 덕목과 만학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순위까지의 나열된 전체 인성 덕목 관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전체 인성 덕목에서는 1순위가 책임, 2순위가 배려, 3순위에서는 존중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발달 단계 배려에서 영유학이에서는 1순위가 질서, 2순위가 배려, 3순위가 나눔으로 나타났고 20대에서는 1순위가 자아존중감이 되었고 2순위가 책임, 3순위가 협동, 소통, 20대에서는 자아존중감, 책임, 협동, 30대에서는 책임감, 정직, 배려, 40대에서는 책임감, 배려, 존중, 소통, 그리고 50대에서는 배려가 1순위로 나타났고 2순위가 소통, 3순위가 간령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발달 단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성 덕목과 만학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 덕목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발달 단계별과 전체 인성 덕목에 대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각화한 그림이 그림 9와 같습니다. 자, 이상 논의 및 결론을 보시면 본 연구는 인성 교육 수업을 통해서 만학도가 본 발달 단계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성 덕목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순위까지의 인성 덕목을 살펴보기 위해서 내용 분석 및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인성 교육에 대한 만학도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인성 교육을 위한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성 덕목에서 이렇게 영유아기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의 인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발달 단계별 인성이 기본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전생애를 통해 이루어지는 발달 관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 만학도의 가장 중요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책임이라고 나와 있듯이 이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책임과 배려로 서로 이해하고 믿음이 생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셋째는 발달 단계별 두드러지게 나타난 인성 덕목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성 덕목 순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인성 교육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면서도 계속 배워야 하는 인성 교육이 영유아 기의 인성 확립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지는 만학도 위기에 무엇보다 책임의 무게가 큰 현실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인성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발달 단계별 인성 동봉을 살펴보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만학도 및 대학생을 위한 인성 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 도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만학도 중심으로 발달 단계별 인성 동목 탐색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